제발 끝내! 제발 끝내! 끝내 줘! 제발! 제발! 이제 내 손 끝에 킹점! 제발! 미스! 미스! 으아! 씨! 안녕하세요. 아하! 오늘 별로 잘하지도 못했는데. 제가 리 딸은 이미 세 번 정도 해가지고 질렸어요. 제 그 경기가. 근데 나... 이걸 리시 잡아야 돼! 좋아! 고고고! 이 거! decisions 변이루! 텐 golden 현준이 멘탈이야? 멘탈 다갔냐? 한 번은 갱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고 두 번째는 다이브 치다가 죽었잖아 그때 내가 너 놀리려다가 표정 보니까 이러고 있길래 내가 장난을 못 치겠는 거야 놀렸으면 진짜 죽여버려 조심해라 다음부터 조심할게 근데 저 화조 많이 났어 뭐 두 번 따겼을 때? 근데 그건 네 잘못이잖아 정글 차이? 응 저만 늦게 걸었죠? 아 그리고 와 나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집중할게요 아 니란이 탑이잖아 아 니란이 탑이잖아 어! 아! 진짜 나 죽여버린다 아 근데 나 티아멘까지 늑대 먹어야 돼 인정하지 이건 그냥 죽어라 소고기 대회 때도 저러다니 야, 꼭! 간다? 못 풀인데? 간다. 풀까지 써준다. 아, 진짜 못 잡아. 아, 왜 걸쳐. 미안. 어? 뭐라고? 내가 잘못 들었나? 야, 뭐라고? 왜 처먹냐고. 아! 왜 왜 왜 왜!!! 어? 봐주나? 평투! 야이! 할게 너무 많아. 전령 줘라 그냥. 아, 싫어. 아 이거 400갈짜나 니빈아 그거 내가 풀어줬으면 혼자 막아봐 니가 풀어줬다고? 내가 풀어줬지 누가 풀어줬음 내가 혼자 풀어줬어 내가 풀 쓰면서까지 따줬는데? 기억 안 나죠? 기억 안 나죠? 역시 피드백을 다 까먹으니까 아까워 아 안돼 그냥 말 안할래 진짜 욕심 개맞네 야 진짜 역겹다 이것도 먹고 정글도 먹냐? 어? 어? 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교잉으로 잘 좀 하자 잘 좀 프로게이머가 게임 줬는데 화가 안 나 왜 이렇게 해맑어? 나 지금 빡치고 죽겠어 나도 존나 빡쳐 게임 줘가지고 아 존나 빡친다 진짜 아 개빡친다 진짜 게임 줘가지고 개빡친다 진짜 개새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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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한 것 같다 미안 알면 되지 뭐 시작하자 아 씨X 근데 데스 안 할 수는 없는 거야? 안 할 수 있지 아 근데 왜 데스를 하는 거야? 아니 그 정글이 너무 편하게 게임하잖아 내가 안 들어오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? 너가 편하게 내가 왜 좋아? 그니까 내가 편해야 게임 굴러가기가 쉽잖아 너는 네가 게임 편하게 해도 탑을 안 오잖아 맞아 아니야 그게 맞긴 한데 내가 좀 씽씽돼야 너가 오지 인정하지 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 번만 해 아 오케이 그럼 네가 오라고 할 때 무조건 그니까 내가 내가 잘 봐? 내가 집타인 잡고 두꺼비로 뻗는 중이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어 어 여기 여기 있는데 너가 탑 타봐 타봐 어 바로 이렇게 누를게 어? 나 지금 보이지 탑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할게 진짜로 오케이? 지금 말고 언제? 간다? 지금이라고 할 때 바로 간다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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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풀있다 여기 어 아니 이게 방어가 안타죠? 어 아 버그네? 진짜? 표잉으로 왜? 뭐 하셨냐? 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갈게 가? 지금 갈까? 지금 각 좋은데? 어때? 진짜 좋은데 오케이 어 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되냐? 2 나 진짜 간다 나 진짜 가는 중 나 진짜 가는 중 리얼 가는 중 궁 빼봐 궁 빼봐 어 나 잘못 탔다 이거 아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 나 속에 지가 아 못다 이 못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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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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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아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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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렘 먹으러 가는 거야 아 진짜 아 아 왜 아 골렘도 못 먹게 개새끼야 아 아 정글로 돌아가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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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죠? 노플 개새끼야 아 아 아 뭐해 노플이라매 노플 니가 뺐잖아 그렇네 아 아니 야 노플 아 진짜 굴아 근데 JX 너무 세잖아 아 진짜 니 내가 키웠냐? 니가 쓰레기 같은 갱만 아니었어도 니가 그랬잖아 뭐라고 니가 갱을 아 한 번만 땄어도 진짜 이겼다 아 아니 어떻게 도와서 다 못 따냐고 벼이그르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잘리면 안 돼 아 죽인다? 나도 죽게 안 뺑일 수 있지? 아 절대 안 뺑겨 iles 카한 킹 뇌 기원 precis 도락 역시 Pang 참 잠 clip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 백적 백성이여 아 진짜 우리 예전에 갈 수 있다고 아아.. 느꼈어. 이게 우리 듀오지. 맞지? 희망 봤어. 잠시라. 너만한 탑이 없다. 돌아다. 돌아다! 돌아다! 에어어어어어어! 난들아! 혹시 evils 내가 더 당연한 탑이라서 나. 상 except 백종도 없다 조직